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 커피 드셨나요? 원두커피 한잔 어떠세요? 정확한 로스팅 포인트, 섬세한 그라인딩, 원두 그 자체부터 프렌치프레스까지 모든 추출에 맞춰진 완벽한 원두. 당신의 한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편한 가장 깊은 커피비노 원두커피. 집업후디는 언제 나오나요? 저는 굉장히 그걸 작업법처럼 오래 입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손목 시보리라고 하나요? 다 헤져서. 너무 오래 입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내 거라도 좋아하겠어. 어디 항상 나갈 때 입으면 출정에 나갈 때 갑옷 입는 느낌으로. 행운의 상징. 그렇게 입었는데 다 낡았습니다. 이제. 새 집업후디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근형 씨의 사연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길진 않네요. 저는 지금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과 기상시간이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씻고 오전 업무를 하고 점심이나 돼야 사람다운 행색을 갖추곤 합니다. 아, 네. 보통 재택하시면 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그날은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씻으면 점심시간에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 오전에 해야 할 업무는 딱 두 가지. 일단 하나를 평소보다 빨리 마치고 잠깐 여유가 있는 틈에 샤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재택 같은 게 보편화되기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업무 협업툴도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재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회사원들 중에. 그래서 그런 협업툴? 그냥 메신저만 되는 게 아니라 파일 공유부터 시작해서 회의 툴까지 다 있나? 아마 이런 걸 많이 쓰시던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재택을 하고 메신저로 하시는데 회사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만 재택이다 보니까 더 메신저 소통이 잦아지게 됐고 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자 스마트워치 알람에도 메신저를 연동해 두었습니다. 아 위기겠네요. 계속 읽어보죠. 그렇게 씻는 도중에 갑자기 시계에서 전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왜? 전송 완료라니? 씻는데? 네. 스마트 시계를 차고 씻으신 거죠. 스마트워치를 차고 샤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줄기를 맞으면 스마트워치가 마음대로 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묘하고 괴상한 지점인데 생활방수 등급을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 물건일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생활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면 우리는 샤워를 하거나 수영장에서 수영도 해요. 그렇죠. 바닷가에 놀러가면 거기도 들어갔다 나와요. 괜찮으니까. 그러고 나면 분명히 무슨 짓을 합니다. 그래요. 이 자식이.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스마트워치긴 한데 버튼식이에요. 아예 터치가 안 되는.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신발빨래거든요. 아니 이게 여파지 사유가입니다. 신발빨래를 퇴근하면 맨날 한다고요? 20년 됐습니다. 와. 안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흰 속옷 입고 일주일 다니나? 그래서 이제 태블릿을 앞에 놓고 신발빨래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유튜브에 멈춤 버튼으로 방울이 팍 튀어요. 그럼 딱 멈춰요. 네. 그 일만 해도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받는 때도 덜어 있습니다. 지멋대로. 저는 터치스크린 스마트워치를 안 써봤는데 약간 샤워 같은 거는 버튼을 약간 우다다다다다다 누르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결제 앱 같은 게 순식간에 떠 있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샤워할 때는 저는 시계를 안 차고 하거든요.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분이 좀 쎄해서 저는 물기도 닦지 못하고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상사에게는 업무 수정 지시가 와 있었습니다. 작업한 문서 가운데에 단어를 하나 추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이미 메신저에서 가 있었습니다. 샤워하시는 동안 답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워치에 있는 간단한 대답 문구 이런 게 있죠. 약간 상용구 같은 형태로. 그런 간단한 대답 문구 중에 선택돼서 말이죠. 멘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좀 곤란한데. 아니 제가 너무 이상한 게 그냥 워치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터치하는 것만으로 좀 곤란한 데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샤워 물줄기는 여러 개다. 그리고 물방구는 우다다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읏 오 한 다음에 자동완성 보여주면 그중에 좀 곤란한 데를 택하는 정도까지는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부품 6만 개를 큰 통에 넣고 흔들다 보면 아주 낮은 확률로 비행기가 조립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아주 낮은 확률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생각해 보니까 타자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워치는. 그럼 지읏 오가 아니고 계속 씻으시면서 점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아니 그게 물줄기가 예를 들어 프로세스는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샤워 물방울이 때립니다. 그럼 이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또 거기 떨어집니다. 상용구를 1, 2, 3, 4 밑에 기타 하고 입력란이 있는데 그중에 2번이 좀 곤란한데였던 거죠. 1번은 뭐 LOL. 2번은 좀 곤란한데. 그래도 아니 기쁘게 생각하시면 4번 꺼죠. 그렇죠. 부모를 죽인 원수. 좀 곤란한데 굉장히 젠틀한 문구이죠. 곤란한 상황은 맞았죠. 씻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단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단어 추가 자체도 곤란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독심술 AI라니 우연히 딱 맞는 데다가 나를 곤란하게 해준 문구가 선택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좀 곤란한데에는 기본 답변에 없는 문구라는 점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이 회사들이 우리한테 동의 안 받고 플러그인을 붙여야지.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습도를 보고 대충 이 새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이런 플러그인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라면 오히려 좀 곤란한 데라는 문구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위험신호라든가.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무릎 빠졌고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문자를 봤는데 좀 곤란한데 이렇게 나가면 헬프가 살려주세요. 좀 곤란한데. 그건 되게 존 윅 같은 말투예요. 사실 존 곤란한 데라는 말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조건입니다. 맞아요. 곤란한데 곤란하다고 느긋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애초에 좀 곤란한 데라는 말 자체가 좀 웃긴 거예요. 이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보통 웃긴 상황이죠. 그런데 기본 답변에 없다는 게 좀 험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린 영원히 모를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어찌 된 일일까요? 그날 저는 이를 닦다가 그냥 잘못 눌렀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상황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날 점심은 아주 잘 먹었고요. 그렇죠. 고기는 역시 달더군요. 그럼 이만. 이근영 씨의 간단한 매우 미스테리한 사연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챗GPT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요즘 같으면 또 이런 괴담을 하는 거예요. 챗GPT가 물방울과 습도와 이런 걸 보고 지금 곤란하다. 이렇게 또 우리는 또 괴담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롬프트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씻는 동안 상사에게 답이 왔는데 내가 씻을 때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 데라고 답을 보내줘라고 프롬프트를 하면 그대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메신저가 뭔지를 몰라서 정확하게 찍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 많이 쓰는 카톡 같은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 회사에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곤란한 데가 일종의 밈으로 쓰였다거나. 뭔가 이제 오너리스크 상황에서. 오너가 이제 큰 실수를 하고 이제 기자 앞에서 좀 곤란한 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유명해지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좀 곤란하고 기다려달라. 그런데 써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거 이모티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 답변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깨달으신 걸 수도 있지 않나. 사실은 우리 회사가 반 엔비야. 이러면서 나중에 까보니까 뒤에 3번에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야 시승. 회사 메신저의 자동완성이다. 어맹뿌. 영혼. 뭐 그런 세트일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좀 배우신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누가 모르는 존재가 와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메신저에다가 좀 곤란한 데를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웃기거나 더 심각하거나겠죠.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근영 씨의 사연은 직원 조기 장르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